예술나무 운동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예술은 우리가 키워야 할 나무입니다. 예술도 나무를 키우듯이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키운 예술나무 한구루가 예술가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예술가의 꿈을 이루어주고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예술나무를 키워주세요. 예술나무 한구루 키워보실래요? 예술나무를 키우는 첫 번째 방법, 크라우드 펀딩 예술나무 사이트에 크라우드 펀딩을 클릭 후원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합니다. 후원금은 3,000원부터 가능합니다. 예술나무를 키우는 두 번째 방법, 정기 후원 예술나무 사이트에 예술나무 키우기를 클릭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정기 후원을 통해 예술나무 키우기에 참여합니다. 예술나무를 키우는 세 번째 방법, ARS 후원 060-600-0006번으로 간편하게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한 통화로 3,000원이 자동 후원됩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합니다.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ART IS TREE ART IS TREE ART व 이제 앞서